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30분만 자야지 30분 넘쳐 몇시간 잠고지? 밤샐만 할 수 있어 밤샐거니까 커피 타야지 청소 다 했으니깐 진짜 헹구해야 겠다 잡았으니깐 진짜 헹구해야 겠다 동영상? 망했다 우리 개강한지 한날밖에 안되지 않았냐? 근데 왜 벌써 시험이 올까? 우리 시험 끝나고 롯데월드가자 에버랜드군 바다 부산? 나 부산가서 돼지국밥 먹을거다 난 조개국인 다 먹자 다 땀 틀렸어 시험 잘 봤냐? 근데 이번 시험 좀 쉽지 않았어? 그런가? 나만 그랬나? 너 다 썼잖아 시기는 썼지 내가 6번이 진짜 헷갈렸거든? 근데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1번에 5번으로 5번이 나왔던 우리한테는 기말 있잖아 기말에 모든걸 거는거지 오늘부터 준비할거야 오 멋있어 아휴